알루코입니다. 알루코. 매수 가격은 3490원.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여겼다고 하던데 목표 주가를 얼마로 봐야 될까요? 라고 말씀하셨네요. 지금 34900원인데 3490원인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이 오늘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. 그런데 그건 이제 푸틴의 그 푸틴 대통령의 발언 때문인 거잖아요. 이제 전쟁을 좀 종식시킬만한 그런 발언이 좀 나와서 아 이제 또 끝나나?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. 알루코라는 회사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도로 엮여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미 수주를 했나요? 재건에 대한 수주를 한 게 아니에요. 지금 단순 기대감으로 여기서 이제 반응하고 있는 건데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들어갈 만한 기업들이 우리나라만 기업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노리고 있단 말이죠. 테마는 테마일 뿐이다.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그리고 푸틴이 언제 또 말을 바꿀지 모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3490원이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3600원 위쪽으로만 올라가도 저는 좀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저는 3600원 위쪽으로 반등 시에 정리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. 그리고 현재 알루코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앞전에 반등 나올 때 이때죠.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을 보세요. 거래가 많잖아요. 이때 힘이 제일 강했다는 거예요. 다음에 올라가면서 또 제2의 강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못지않은 거래가 들어와줘야 되거든요. 그런데 지금 그만큼의 거래가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. 그렇다면 힘이 역시 좀 빠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거래의 경우에도 우리가 꼭 눈으로 확인하고 따져보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. 힘이 더 강한지 만약에 거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서 올라오고 있다는 건 이건 좀 더 보셔야 된다는 거고 하지만 거래가 이전보다 많이 준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건 이거는 좀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